양주 가남리비행장 헬기부대 배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.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일군단은 광정농협회의실에서 헬기부대 배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박 차관은 설명회에서 국방개혁 2.0 계획에 따라 가남리비행장 내 헬기부대 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소음 해소와 주민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이미 헬기 9대가 배치됐다며 소통 없는 국방부와 일군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또 헬기부대 배치를 위해서는 주민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